안녕하세요. 달걀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은 달걀 나와 있는데요. 선은 달걀 또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입고가 되었고요. 선은 달걀 앞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많이 구입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선은 달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시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사장님이 하월시아 아이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 주에도 정말 또 여기 친절하게 고객님 요청이라고 적어놓으시기도 했는데요. 또 이런 흑목단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다 돼서 재입고가 되어진 아이들이고요. 오 이거 흑목단이에요. 아주 가격이 워낙에 몸값이 거했던 아이들이라 예전에는 뭐 구근이 있는 아이들 큰 아이들은 몇 십만 원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들인데 워낙에 또 착한 가격이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 봐요. 이거 다시 재입고가 되어진 아이들이고요. 가격도 이렇게 또 착하게 들어와져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선원 다육은 여기 있습니다. 선원 다육식물원에서 인천광역시광학원 선원면 선원 4지로 오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오시면 20% 할인을 해드립니다. 오셔서 또 예쁜 아이들도 구경하시고 이쪽에 또 식사도 하시고 멀리 오셨으니까 또 차도 한 잔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방문하시면 20% 할인을 해드리고 카드 같은 경우에는 10%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가능하고요. 여기에 지금 아프리카 식물이랑 이런 걸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이런 다육이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시면 물어보시면 또 전국을 돌아서라도 또 구입을 가능하게끔 또 구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선물은 오렌지 먼누하고 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렌지 먼누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5만원 이상 선물 나가고요. 이두로 이렇게 달달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10만원 이상 선물 나가고요. 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작은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들은 5만원 이상 나가고요. 이렇게 크게 완전히 묵둥이죠. 이거 보세요. 키높이가 이렇게 높습니다. 수도 10만원 이상은 큰 포트에 있는 아이 나갑니다. 그래서 선물은 두 가지를 준비를 하셨으니까 이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렌지 먼누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수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선원 다육은 카드 결제 가능하고요. 방문하시게 되면 20% 할인을 해드리고요. 20%는 현금일 때 20% 해드리고 카드 결제 시에는 10% 할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선원 다육은 포장하는 곳이 CCTV가 정확히 비치는 곳에서 포장을 한다고 합니다. 믿고 또 보내드리니까는 믿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적귀성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 적귀성이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아이들은 많지가 않아서 재입고가 또 되어진 아이들이죠. 이게 10cm 풀분에서 이렇게 풍성합니다. 가격은 8,000원에 이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또 재입고가 되어진 아이들이고요. 음파금이 있습니다. 음파금이 가격은 만원에 들어져 있는데요. 많이 무거워진 아이들이죠. 금이 이렇게 지금 입장 보니까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다 2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2두나 3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음파금이 요즘 음파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2두로 되어져 있는 예쁜 아이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야생 콜로라타 철화인데요. 이 아이들도 한번 보세요. 야생 콜로라타 철화는 철화 같은 경우에는 이 생장점 변이로 이게 더 많이 커지고 생장점 변이가 오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다 번지면서 생장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 아이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똑같은 아이인데 화분에 심겨져서 똑같이 돌아서 똑같은 사이즈였는데 화분에 이렇게 심겨 놓으면 훨씬 많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가 되실까요? 크기가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색깔은 빠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분갈에 해놓으시면 이 아이들도 대품으로 키우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이거나 이거나 가격은 똑같이 2만 4천 원에 보내드립니다. 색감 좀 보세요. 어우 너무너무 예쁘게 굳혀놓은 거죠. 아유 예쁘네요. 아 여기도 또 친절하게 고객님 요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스피나가 있는데요. 요즘 스피나가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나는 이거 어렵게 이 정도 구해오시네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또 얼른 찜하시는 게 제일 좋을 듯 합니다. 스피나도 이게 터치미처럼 이 아이들도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죠. 터치미는 이렇게 입장이 통통하게 길게 올라가져 있고 스피나는 이렇게 입장이 약간은 뒤집어진 듯 이런 느낌으로 있는데 빨갛게 물들었을 때 또 비슷한 이런 느낌이 있고요. 저도 초보 때는 이게 따로따로 봤을 때는 그 아이가 그 아인가 이렇게 헷갈렸었거든요. 이렇게 예쁜 스피나가 들어와져 있어요. 가격도 착하게 7천 원에. 이게 9cm 풀분해서 수형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조금 덜 드는 아이도 있고 물이 조금 더 많이 드는 아이들도 있어요. 빨리 찜하시는 분이 이렇게 또 물이 더 많이 들고 예쁜 아이들이 출발을 합니다. 7천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것도 고객님 요청으로 되어져 있네요. 매두샤 금인데요. 이 아이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4도 작지만은 3도 4도 이렇게 있습니다. 9cm 풀분해 들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 가격 5천 원에 있습니다. 이거 하울샤 같은 경우에는 또 애원염 속 이 아이들은 또 쉽게 또 많이 키울 수가 있죠. 요즘 성장할 때라 또 쉽게 또 성장을 합니다. 여름에 잠잘 때도 더 예쁜 색감을 나타내는데요. 가격 너무 착하게 잘 들어와져 있어요. 5천 원 하니까 이런 아이들도 한 번씩 키워보시고요. 터치미도 여기 보면은 고객님 요청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터치미도 이게 지금 12cm 풀분해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죠. 이게 지금 두 수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도 12cm 풀분해서 이렇게 풍성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다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터치미가 가격은 1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달 달궈져서 색감도 예쁘고 12cm 풀분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1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하트 딜라이트가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목대 보이시고요. 이렇게 노제트가 너무 예쁘게 잘 잡혀져 있죠. 이렇게 하트도 이렇게 돌기도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위에서 봐도 이게 지금 12cm 풀분해서 사이즈도 크면서 이렇게 예쁘게 잘 굳혀진 아이들 하트 딜라이트 가격 착합니다.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남봉옥 대품이 있습니다. 중품도 있고 대품도 있는데요. 대품이 이렇게 큽니다. 오 멋있는데요. 이거 꽃송일까요?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대품은 가격은 4만원에 있고요. 5각으로 되어져 있네요. 남봉옥 중품이 있는데요. 4각이나 7각 이런 아이들 3각이 조금 더 귀한 아이들인데 4각도 있습니다. 4각 이렇게 있는 아이 2만원에 있고요. 이거는 5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5각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아이들 7각이나 이런 아이들이 조금 더 특별하더라고요. 4각도 있어요. 중품하고 대품이 들어와져 있는데요. 가격 참 착하게 들어와져 있습니다. 중품이 2만원 대품이 4만원에 소개해드리고요. 별의 눈물 적화인데요. 요즘 별의 눈물 적화가 인기가 많죠. 이 아이들도 이 정도 사이즈만 해도 이 아이들이 많이 번식이 되죠. 해마다 조금씩은 번식이 됩니다. 많이 번식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번식이 되면서 이렇게 적화가 너무너무 색감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너무 가격 착하게 들어와져 있습니다. 가격은 5천원에 들어와져 있어요. 너무 괜찮죠. 이렇게 소분에 예쁜 화분에 이것도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요. 마르기다 파트라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약간은 뭐 캉캉이나 아니면 웨딩드레스 이렇게 비슷한 우리가 입장이 넓고 프릴이 있으니까 그거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살짝 다른 느낌이 듭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꽃송이가 형성이 노제트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 많이 달라요. 프릴도 있고 색감은 핑크색으로 물드는 거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이게 지금 꽃송이가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위에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송이가 노제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은 다 다르죠. 마르기니타 파트라라는 아이 14,000원의 가격 착하게 보내드립니다. 이거 색감 뽀얀 색감이 나오면서 성장할 때도 참 예쁘더라고요. 보이시죠? 속살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이 아이들 이런 종류들이 속살이 나올 때 정말 예쁘더라고요. 부흉도 정말 가격 착하게 들어와져 있죠. 이게 15cm 풀분에서 이 정도 됩니다. 많이 목질화가 되어져 있고요. 입장도 짧아지면서 이렇게 빨갛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오늘 햇빛이 나와 있으면 더 반짝반짝 할 텐데요. 그렇게 또 햇빛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요즘 햇빛 보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매직잼 골드는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굳혀져서 너무 예쁘죠. 이게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앞전에는 작은 코트에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12cm 풀분에서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만원에 작은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흑목단도 가격은 4만6천원에 앞전의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워낙에 또 선인장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아유기 좋아하시면서 선인장도 같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구근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근을 잘려서 또 분갈이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많이 묵어졌네요. 이게 구근이 살짝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많이 묵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4만6천원에 재입고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거 사장님한테 여쭤보시고 키우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분갈이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어떤 흙을 사용을 하는지 여쭤보시고 또 주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흑목단 4만6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베사도 들어와져 있는데요. 이게 무늬 오베사하고 우리가 흔히 보여드리는 오베사 이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늬 오베사는 살짝 문값이 거한데요. 이렇게 비교가 되실까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색상은 물들어서 보랏빛이 나는 건지 원래 이제 보랏빛이 있는 건지 우리는 오베사는 이렇게 초록빛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각에 이렇게 뚜루니 각에 이렇게 나와져 있는 돌기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좀 잔잔하게 나와져 있네요. 이거 무늬 오베사 옆으로 이렇게 줄이 있으면서 색감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무늬 오베사는 가격은 18,000원 하고요. 일반 오베사는 9,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즘도 이 아이들도 꽃대가 가운데서 올라오더라고요. 투구금이 있는데요. 투구금도 많이 가격이 작해졌죠. 투구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금이 들어가져 있는 모습은 금 모양은 조금씩은 다르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투구금 같은 투구금인데 이렇게 많이 달라요. 요거는 하얀 돌기가 더 많이 있고요. 요것도 있고요. 모양도 살짝 달라요. 각도 살짝 다른 것 같아요. 각이 더 많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아이들이 있고 각이 이렇게 넓게 되어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또 요렇게 조금 진한 요렇게 호박을 조각 내놓은 것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금이 또 투구금이 있습니다. 6만원에 요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제옥이 요아이들 정말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죠. 요게 이제 한 번 더 탈피를 해서 요 입장에 또 밑에가 하나가 더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자제옥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김새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요게 색깔이 피면은 예뻐요. 요게 이제 너무 햇빛이 강하면은 꽃이 활짝 얼른 피고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글을 해 놓으시면 은은하게 또 꽃을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모습으로 있는데요. 요 아이들 가격 착합니다.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정말 제옥도 착해졌죠. 이렇게 조금 더 묵은 둥이는 밑에 한 계단이 이렇게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색감은 핑크색도 있고 조금 연한 색도 있는 것 같고 색감은 섞여져 있어요. 요거는 이제 꽃대에 부러지지 않게 잘해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페라고늄 아펜디클라툼이라는 아이죠. 요게 이제 앞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큰 아이 묵은 둥이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죠. 요게 이제 구근이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 아이들도 심으면서 분갈이 하시면서 이렇게 요게 구근이 이렇게 올라오게 심으시면 좋습니다. 요 아이들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인드랍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예전에는 요런 아이들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던데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요렇게 더 막 통통하게 목대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오래 지나면서 해마다 그 해에 어떻게 자랐느냐에서 목대가 이렇게 목대에서 보여줍니다. 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얼굴도 이렇게 예쁘면서 돌기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어머 너무 예쁘게 잘 키워놓으셨죠. 요거가 이제 6,000원 합니다. 6,000원 하고요. 이렇게 삼두가 있는데 삼두가 너무 예쁘죠. 요거는 9,000원 합니다. 삼두가 조프트가 있네요. 어우 이렇게 너무 예쁘죠. 삼두 예쁘고 이두도 예쁩니다. 이렇게 이두가 6,000원. 이렇게 오랜 전에 이제 적심을 해서 두수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마사로 채워주시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네인드랍, 노제트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기가 조금 드물었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럴까요? 보시는 분들도 아마도 노제트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기 드물게 보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쁘죠? 너무너무 예쁩니다. 6,000원, 9,000원 합니다. 누다도 요 아이들 가격 만원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많이 분질을 하면서 이렇게 자국 세력을 넓혀가고 있어요.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있죠. 사이즈는 뭐 이게 이제 10cm 아니면 15cm 큰 아이들 이렇게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가격은 착하게 만원에 보내드리고요. 오소나 클라비 폴리아라는 아이입니다. 아유 꽃 좀 보세요. 야생화 꽃 같죠? 야생화. 아유 아프리카 식물들이 꽃이 너무 하늘하늘하고 예쁜데 요 아이도 예쁘네요. 이렇게 보세요. 오소나 클라비 폴리아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44,000원 하고요. 요것도 보니까 묵둥이 같아요. 목대가 많이 두껍네요. 이렇게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밥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 44,000원에 정말 신기한 아이들 많이 있죠. 요게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또 보는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수입인데요. 버티 신라타라는 아이예요. 6만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아이고 요거 안경 눈 나쁘신 분들은 요거 떡볶이 쓰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정말 요기 밑에 이렇게 털같이 가시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정말 하늘하늘합니다. 요거 가격 6만원 합니다. 아우 어떻게 이렇게 키우실까요? 아우 대단하네요. 멋있어요. 요 아이들 6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국수라는 아이예요. 국수는 요것도 수입으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5만원 합니다. 국수는 이렇게 둥근 모양이 조금 다르게 우주선 모양처럼 이렇게 넓게 되어져 있고 밑에가 살짝 좁은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눈송이처럼 여기에 하얀 솜털이 있으면서 꽃대가 올라올까요?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듭니다. 가시는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모습 보이시고요. 요게 이제 가격이 요게 이제 한 5cm, 500원 동전보다는 살짝 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5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보세요.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인데요. 가격은 요 아이들이 2만원 합니다. 정말 예쁜 아이들이죠. 레드 다이아몬드 요 펄도 거의 다 좀 키우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많이 키워놓은 아이들이죠. 충수도 많고 일반 풀분이나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하고는 살짝 다릅니다. 그래도 많이 키워놓은 아이고요. 요게 보니까 오리지널 레드 다이아몬드 펄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게 보시죠. 오리지널로 되어져 있고요. 2만원에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가격이 워낙에 착해져서 누구나 키우고 계시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요거 한 번쯤 기본으로 키워보시면은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색감도 예쁘고 또 무난하게 잘 커줍니다. 2만원에 소개해드리고요. 품이라 자연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만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품이라도 그렇게 뭐 많이 밴바디스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형태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색감은 많이 다르죠. 밴바디스하고 밴바디스가 워낙에 많이 나오고요. 요거 품이라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2만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것도 매력적인 색감이죠. 전체적으로 물이 들면은 매력적인 색감으로 바뀌고 이게 거의 다 붙여져 있는 모습으로 다 보이죠. 이렇게 입장이 짠락하게 예쁘게 수형이 잡혀져 있어요. 동그랗게 자연군생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수형이 잡혀져 있는 아이들. 15cm 1분에 들어져 있고요. 색감이 참 오묘한 색감으로 매력적인 색감을 가지고 있는 품이라 2만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환엽노망은 이렇게 큽니다. 환엽노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망은 항상 작은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고 기존에도 환엽노망을 소개해드릴 때 이렇게까지 크지는 않았거든요. 대박 큽니다. 요거 통통한 거 보세요. 얼굴도 커요. 10cm는 넘겠어요. 이대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풀분에 심어놓으면은 요 아이들 훨씬 자리 잡혀서 예쁘겠죠. 아우 너무 예뻐요. 이대로 되어져 있어요. 가격도 착합니다.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내우 선인장이 돌아져 있는데요. 아우 꽃대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가격 9천원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봄에 꽃도 예쁘지만 요런 아이들 꽃 피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9천원에 이렇게 봄꽃을 보듯이 또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천지가 있어요. 신천지는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어감이 좀 그러죠. 댓글에 꼭 달리더라고요. 신천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꼭 댓글에 달리더라고요. 요렇게 지금 한 7, 8cm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입니다. 꽃 피면 요거 신천지 너무 예뻐요. 그래서 꽃 때문에 꽃이 예뻐서 또 신천지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가격은 정말 착해졌죠. 이렇게 금지박간 아이들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묵은 네티지아 철화인데요. 요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즘은 네티지아 철화는 많이 소개를 안 해드리고 거의 매직챔골드 철화를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서 사장님이 9천원 아이들이거든요. 이제 식물만 보내드립니다. 가격은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많이 묵둥이로 땅땅 달궈서 이렇게 예쁘게 키워놓으셨어요. 이렇게 3개가 수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장님한테는 또 사진을 요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000원 합니다. 로사로와 철화도 요거는 이제 예전에 사장님이 매니아로 키우시면서 요 철화를 구입을 하셨는데 색감은 너무 예쁘죠. 잘 키워놓으셨는데 요거 매니아로 구입을 하셨을 때는 몸값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아이들이죠.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거는 또 사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핑크 마녀 철화를 요게 지금 5천원 할인을 해서 6만 5천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뿌리가 다 내려진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요게 이제 통판으로 되어져 있죠. 철화는 요게 또 통판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시죠. 부채꿀 모양으로 요렇게 수형이 다 잡혀져 있어요. 멀리서 한번 요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까요. 요런 모습으로 수형이 잡혀져 있어요. 뿌리 다 내려져 있는 아이들이고 요거는 그 핑크 마녀가 요거 수입이 되어져 있을 때 정말 몸값이 거하게 나왔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뿌리 다 내려져 있기 때문에 키우시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뿌리 내려서 뿌리가 내릴까 안 내릴까 또 그 사이에 떠날까 안 떠날까 이거 걱정 없이 키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6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녹두 빙수금 철화인데요. 요 빙수금은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도 철화는 가끔 한 번씩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요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요게 통으로 요렇게 되어져 있네요. 부채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철화가 조금 귀하게 나오더라고요. 요런 철화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 좀 부용이 요 꽃대 때문에 인기가 너무 좋아요. 부용은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색감도 예쁘고 어쩜 이렇게 예쁜 꽃을 필까요? 요렇게 큰 아이들이 나왔어요. 한 23cm 풀분해서 요렇게 큰 아이들. 부용이 이렇게 큰 아이들 많지가 않죠. 부용이 무거진 아이도 하나가 있는데요. 요렇게 색감이 살짝 노랗으름하게 바뀌면서 끝 쪽으로 빨갛게 바뀝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꽃 피면 너무너무 예뻐요. 요거가 지금 얼마가 나와져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려 주셨는데 까먹었네요. 이렇게 색감이 예쁜 아이들. 꽃대가 있는 아이가 있고 꽃대가 없는 아이도 있는데 꽃대 있는 아이들부터 보내드립니다. 자막으로 좀 가격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유 예쁘죠. 요즘 이렇게 큰 아이들까지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대품을 소개해드릴 때 5만 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게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서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예쁘죠. 아유 요거는 금황성 같은 경우에는 요런 꽃대를 보기 위해서라도 한 번씩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품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머니메이크금도 이렇게 예쁘게 정말 살구색으로 예쁘게 굳혀놓으셨는데 요거 이제 택배 싸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것도 20% 할인도 받으실 수 있고요. 펜덴스 같은 경우에도 요거 사장님이 택배 싸기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도 달달 달궈져서 이렇게 색감이 예쁜 것 좀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또 색감이 나와져 있는데 요 아이들도 꽃 피면 장난 아니죠. 지금 꽃대를 이제 물은 것 같지는 않아요. 펜덴스도 가격은 없는데 오셔서 또 요 아이들도 한 번씩 구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노캐르티스금도 가격은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엄청 커요. 요게 지금 요거는 이제 분갈이를 하나는 10cm 풀분에 해놓으신 거고 요건 이제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인데 기본 풀분보단 훨씬 사이즈 큽니다. 금도 이렇게 잘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게 금이 잘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가격도 착해요. 만 원에 보내드리는데요. 한 번 보세요. 아우 충수도 많으면서 아주 활기찹니다. 힘이 넘치는 이런 모습으로 금도 예쁘게 들어가져 있어요. 가격은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러블리 로즈도 요 아이들 새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왕 러블리 로즈죠. 이렇게 크죠. 크고 충수도 많아요. 많이 무거졌는데 충수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 번 보셔요. 이거 3,000원씩 보내드리는데 이것도 새로 입고가 되어진 아이들이에요. 아유 이렇게 크게 있으면서 충수를 이렇게 많이 다 달고 있어요. 왕 러블리 로즈 같은 경우에는 충수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있나봐요. 많이 굳혀져서 색감도 살짝 들어왔는데 오 이렇게 충수를 많게 가고 있네요.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자구가 많이 번식을 했습니다. 탑돌이처럼 잔잔하게 올라가는 아이들이고요. 아미스타도 가격은 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7두, 5두 이렇게 얼굴이 큰 아이들은 5두로도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가격은 2,000원에. 이렇게 얼굴이 크고 두수가 많은 아이들 굳혀보면 훨씬 더 이 아이들이 무거졌을 때 충칭이 훨씬 많죠. 이것도 키우다 보면 자구가 나올 수도 있죠. 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봉안카시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봉안카시오. 이렇게 카시오 적금, 금처럼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15cm 풀분에서 완전히 엄청 크거든요. 대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대품은 많이 소개를 못해드렸던 것 같아요. 입장도 통통하게 굳혀져 있고요. 안쪽으로 다 말고 있습니다. 예쁘죠? 위에서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멋있죠? 이렇게 엄청 큰 아이들이 3만6천원에 들어와져 있어요. 카시오 적금이, 봉안카시오라는 아이예요. 봉안카시오는 이렇게 봉안, 무거질수록 안쪽에 말고 있는 봉안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3만6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러브 애플인데요. 러브 애플이 이렇게 큰 아이들도 나와져 있네요. 10cm, 9cm 풀분에서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선원다육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선원다육은 식물만 뽑아서 갑니다. 화분채 보내달라고 하신 분들은 특별한 요청이 있지 않는 한은 이거 식물만 다 뽑아서 갑니다. 그리고 식물만 뽑아서 갈 때가 더 안전하게 도착을 하기 때문에 식물만 뽑아서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러브 애플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 가격이 18,000원 합니다. 이게 처음에 신품종으로 나왔을 때는 작은 아이들, 이렇게 큰 아이들은 없었죠. 우와 정말 대박 큽니다. 그리고 충수도 많고 크기도 많으면서 이렇게 얼굴이 엄청 큽니다.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런 아이들이 물들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충수 보이시죠? 대단합니다. 이렇게 큰 또 러브 애플이 나와져 있습니다. 크라시언 나이언도 이게 지금 15cm 풀분에 늘어져 있는데요. 꽃대는 다 물고 있습니다. 크라시언 나이언도 물들었을 때 너무 예쁜데 이 아이들도 지금 보면 꽃대도 올리지만 살짝 성장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이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입장이 통통하게 이렇게 다 굳혀져 있어요. 묵은 등이에요. 하지만 봄이니까 꽃대도 올리면서 안쪽에 많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충수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내겠죠.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데 이렇게 크라시언 나이언도 항상 작은 아이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기본 풀분이나 10cm 풀분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15cm 풀분에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도 또 나와져 있네요. 너무 괜찮죠.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핑크 취설송은 봄되면 항상 아이들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죠. 핑크 취설송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데요. 꽃도 펴도 예쁘죠. 이런 아이들은 꽃이 펴도 예쁘고 이게 9cm 풀분에서 이런 아이들 이렇게 어디나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 거의 이제 강몸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예쁘죠. 8,000원에 핑크 취설송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꽃도 금방 시들 수 있지만 이런 아이들도 예쁘게 꽃 대신 예쁘게 보시고 봄을 또 즐기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흑수정도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런 아이들도 보시면은 하월시아 아이들도 인터넷에 가격 비교하시고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또 자신 있게 가격을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니까는 제가 하월시아나 또 특별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릴 때 인터넷에서 가격 비교를 해보시고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사장님이 자신 있어 하십니다. 흑수정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흑수정 같은 경우에는 맑은 톤으로 수정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외도로 되어져 있는데 자구들은 조금씩은 더 나와주나요? 이게 자구인지 입장이 더 나오는지 있습니다. 수정처럼 예쁜 아이들 이게 이제 풀분 사이즈는 기본 풀분보다는 작고 무정풀보다는 큰 아이 중간 사이즈가 있습니다.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쿠페리 금도 꾸준하게 나오는데요. 이게 가격 5,000원 합니다. 이것도 포트 사이즈는 중간 사이즈 됩니다. 이 아이들 쿠페리 금은 이런 느낌이 있어서 참 눈이 시원한 이런 느낌 칙칙한 그런 느낌 아니라 금이 들어가져 있어서 색감이 이렇게 맑은 톤이 되어져 있고요. 위에서 한번 보세요. 이게 문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쁘죠. 아유 예뻐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옆에서 봐도 예쁘고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제가 이거 소개를 하면서 위에서 봤을 때 이 문양이 너무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수정처럼 맑게 되어져 있으면서 금도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너무 괜찮죠. 이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이런 아이들 소분이나 소분 정도가 다 좋을 것 같아요. 공본보다는 이 아이들은 조금 자구들이 좀 번식을 하니까 그래서 여름에 햇빛이 조금 덜 해도 되고 다육이보다는 물은 조금은 더 좋아하지요. 그래서 물을 좀 더 주시면서 키우시면 그렇게 너무 강한 햇빛은 갈변이 되기 때문에 너무 강한 햇빛보다는 반그늘이 베란다 반그늘이 더 좋겠지요. 저도 이거 하월시아 같은 경우에는 키핑장에서 아래쪽에 조금 내려놓은 상태이고요. 옥수정도 가격은 아이들이 5,000원 합니다. 이게 이것도 사이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맑은 톤으로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다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임페리얼도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보셔요. 이거는 조금 입장이 각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조금 비쩍하게 되어져 있으면서 문양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져 있는 모습 보이시죠? 하월시아 꽃은 그렇게 예쁜 꽃은 아니더라고요. 하월시아 대체적으로 하월시아 꽃은 예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초록초록하면서 햇빛 없어도 또 다육이 물 빠져서 조금 고민이 될 시기에 이런 하월시아 키우면 관엽처럼 키우시면 아이들도 눈이 밝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 유리 점금도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금으로 되어져 있어서 너무 멋있죠. 색감도 예쁘고요. 이게 항상 소개해드릴 때마다 위에서 한번 보세요. 입장이 이렇게 회오리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멋있게 나왔어요. 그리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문양이 이렇게 있죠. 어쩜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어놓은 것처럼 이런 문양이 있을까요? 녹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아이 금이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들어간 아이 있습니다. 가격은 2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칸베이 가격은 8천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칸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어 자구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네요. 하월시아도 이건 번식이 많이 잘 되는 아이들이죠. 또 번식이 안 되고 외두로 끝까지 가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칸베이는 저도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8천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월시아 종류도 워낙에 많으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들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많이 못 본 아이예요. 그렇지만 거의 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이런 문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가격은 8천 원에 이렇게 한번 보셔요. 멋있죠. 간담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간담은 이렇게 또 다른 모습을 합니다. 문양 한번 보세요. 위에 세문모양으로 되어져 있고요. 약간은 금이 들어간 것처럼 연두색이 들어가져 있으면서 진한 녹색하고 혼합이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도 자구는 이렇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이게 가격은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것도 자구는 조금 품어주나 봐요. 하나씩은 자구 한두 개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예쁘죠. 예뻐요. 이게 살짝 금색감도 아니고 연두색이 들어가져 있어서 조금 멋진 모습을 합니다.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라크노이디아라는 아이예요. 저도 이거는 또 처음 봅니다. 하원시아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아이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못 보던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조금 특이하죠. 너블리하죠. 여성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너블리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자구라고 합니다. 자구. 이거는 꽃대일까요. 자구라고 합니다. 여기 자구가 나와서 이것도 하나가 이렇게 조금 커져 있죠. 그러듯이 이것도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쫙 번지나 봐요. 이거 모양이 조금 특이하죠. 이렇게 가시일까요. 이렇게 솜털일까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12cm 붉은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예쁜 모습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이렇게 위에가 가시 모양인지 솜털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궁금하신 거는 사장님한테 전화하셔서 여쭤보는 게 제일 좋을 듯 하죠. 자구가 두 개도 품어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하원시아 아이들은 꽃은 그렇게 이쁘진 않는데 이것도 꽃이 피는 건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2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도도손도 있어요. 도도손은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도도손도 뭐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정처럼 맑은 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끝에가 깨일쭉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통통하게 해가지고 있죠. 이렇게 살짝 물들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 풀분에서 이 아이들도 많이 묵어지면서 위에로 살짝 밀고 올라왔죠. 그래서 많이 묵은 둥이로 보입니다. 요즘은 또 성장할 때라 자구를 이렇게 또 품어주고 있네요. 가격은 만원에 도도손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팔준경이라는 아이입니다. 팔준경은 가격은 5,000원에 있습니다. 팔준경도 또 그렇게 많이 그닥 소개를 해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입장이 길쭉하게 뻗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손톱 끝도 위에로 쫙 뻗쳐 있고요. 입장 자체가 위에로 쫙 뻗쳐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양이 위에로 쫙쫙 가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계절금으로 되어져 있는 건지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입장 보이시죠? 줄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쁘죠? 너무너무 예뻐요. 이것도 자구는 이렇게 품어주는 것 같아요. 자구도 나와져 있습니다.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린금인데요. 마린금은 기본적으로 또 이런 아이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죠. 입장도 통통하면서 이거 한번 보셔요. 이게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서 딱 달라붙지 않고 이거 입장이 이렇게 살짝 위에로 뻗치면서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예쁘죠? 줄무늬가 상당히 예쁘죠? 금이 들어가져 있어서 훨씬 더 이렇게 산뜻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금도 이 아이들도 방금을 해서 아주 잘 자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물을 조금씩은 더 일반 요게 금이 아닌 아이들이 물은 조금 더 좋아하겠죠. 금은 아무래도 녹이 조금 덜하니까 물을 조금 더 덜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린금 1,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소공 쌍두라는 아이예요. 저소공이라는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셔요. 이것도 꽃대가 다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꽃대가 대체적으로 다육이들 꽃대 올리고 많이 번식을 하려고 꽃대도 올리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도 지금 자구가 조금 나오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 아이도 조금은 또 특이한 것 같아요. 입장 한번 보셔요. 이것도 위에서 보면 문양이 있어서 참 특이하고 멋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멋있는 이런 모습을 해요. 이거는 또 콩알처럼 이렇게 통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특이해요. 정말 또 하우월시아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두 일단은 다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12,000원에 저소공 쌍두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정고는 우리가 이제 또 기본적으로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 정고입니다. 정고는 이런 아이들도 묵등이 되면 더 통통해지면서 색감도 진해지면서 제가 색깔이 진해져서 쑥 똑같다라는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또 큰 분에 온 게 심으면 지금도 여기 자구가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죠. 이 아이들도 자구가 이제 많이 번식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일렬로 쭉 이렇게 안쪽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나는지 좀 신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가 좀 잘린 듯한 이런 단면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전고도 이제 묵어질수록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고도 묵어질수록 좀 진한 색감에 견고해진다고 이렇게 느낌이 되더라고요. 자구들도 이렇게 품어주고 있는데 가격 정말 착하죠. 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수금도 많이 소개해드렸죠. 수금도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수금은 뭐 기본적으로 많이 소개를 해드리죠. 수금은 이렇게 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 녹이 조금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보셔요.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예쁘게 또 꽃대도 올리는데 이 아이는 또 특별하게 자구를 엄청 많이 달아줘요. 다육이들을 보면은 포트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것도 많이 달아주고요. 이것도 많이 달아주는데 이렇게 꽃대 올리고 나면 이 아이들도 자구는 이렇게 많이 달아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가격은 7,000원에 너무 괜찮죠. 7,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드래곤볼도 가격은 9,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드래곤볼이라는 아이예요. 이거 투명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문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글동글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길쭉한 세모 모양이 아니고 둥글둥글 이런 느낌으로 수정처럼 맑은 톤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9,000원 하고요. 저소공이라는 아이의 쌍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외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외두에서도 뭐 자구가 나오는 경우도 있네요. 7,000원 하고요. 사광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사광은 가격은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귀엽네요. 너무너무 귀엽죠. 이것도 줄무늬가 있습니다. 위에 꽤 세모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요. 자구는 이 아이들도 많이 달아주는데요.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차후반이에도 이 아이들 분질을 하고 뭐 야무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통통하지요. 탈피를 할까요? 이렇게 통통하게 이거 살짝 벌어졌어요. 어머 너무너무 통통하고 이 보랏빛이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한번 탈피를 하면 이렇게 얼굴은 조금은 작아질 수 있겠죠. 이렇게 통통하게 큽니다. 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빌로븐 피카츄라는 아이예요. 빌로븐 피카츄 가격 4,000원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가격이 엄청 많이 착해졌죠. 이것도 이제 살짝 길게 올라오면서 여기 끝 모양이 조금은 특이하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한엽 농기시마 군생도 가격은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묵둥이에요. 무거진 아이 하여 동글동글하게 굳혀져 있네요. 빨갛게 물들으면 훨씬 예쁘겠죠. 이렇게 4,000원에 묵둥이가 있습니다. 브루게리가 이제 네드하고 여기에 청, 블루하고 두 가지가 나와져 있네요. 브루게리, 네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통통합니다. 이렇게. 이거 2만 4,000원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엄청 착하죠. 네드가 조금 보기에 더 예쁜 것 같고 이렇게 블루 같은 경우에는 청색으로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맑은 톤. 확실히 이렇게 비교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휴, 이거 이제 꽃대가 여기 지었나요? 이런 모습입니다. 아휴, 예쁘네요. 통통하게 꽤 큰 아이예요. 꽤 큰 아이가 2만 4,000원 합니다. 브루게리로서는 이 정도면 꽤 크죠. 2만 4,000원 하고요. 닙토스 모듬인데요. 가격은 이 아이들이 1만 2,000원 합니다. 닙토스 모듬 1만 2,000원에 토분에 신겨져 있네요. 이런 아이들은 뭐 이대로 가겠죠. 이렇게. 아휴, 종류별로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아이들도 여기가 이렇게 되어져요. 루비도 들어져 있네요. 루비도 들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 크게 심어놓으면 아휴, 제 거는 막 화분을 뚫고 나갈 것 같아요. 엄청나게 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상을 하셔도 되지만은 이건 이제 더 키우고 싶다 그러시면 조금 큰 화분에 이대로 또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듬이 1만 2,000원에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물방울이 있는데요. 물방울은 여기에 이제 입장에 위에가 돌기가 물방울처럼 이렇게 타 올라오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물방울 이름이라는 붙어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셔요. 이게 입장에 돌기가 동그랗게 다 통통하게 예쁘게 있는 아이들이에요. 노제트도 예쁘고 이렇게 돌기도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페스티발 금인데요.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런 아이들 페스티발 금 같은 경우에 이런 아이들 한번 보셔요. 이렇게 밑에 이제 적심을 해서 놓아져 이렇게 군생을 애원염 속 아이들은 적심을 해서 이 아이들은 두수를 많이 만들어내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사로 가려주시면 됩니다.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한협 카이저도 가격은 만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있어요. 와우 이거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이제 더 통통해져야 되겠죠. 무거지면서 통통해지면 와 통통해지면서 쫙 벌어지면 엄청 예쁩니다. 이 아이들 한번 보세요. 18,000원 합니다. 엄청 가격 착하죠.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이 가격 18,000원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죠. 더 뭐 이제 완전히 굳혀져야 되겠지만 이 정도 굳혀지면서 이 정도 되는 아이들 가격은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트 초이스도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렸죠. 하트 초이스가 이렇게 큰 아이도 나와져 있어요. 오우 입장도 크면서 오우 시원시원하죠. 하트 초이스는 이렇게 무거진 아이들 군생은 이거 기본풀분에서 이 정도 되거든요. 하트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방울이 다 올라와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이게 지금 기본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시면 이거를 구해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아이들이 소분, 콩분에 키우는 놈면 너무너무 예쁘죠. 다 굳혀진 아이들입니다. 물방울은 이렇게 다 위에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멜로프르미스 금 군생인데요. 와 정말 가격 착해졌네요. 오우 금이에요. 저는 이제 이게 워낙에 몸값이 거의 썼잖아요. 외드로. 그래서 10만원에 제가 소개를 하다가 2만원에 나와서 얼른 샀는데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가격은 2만 5천원 합니다. 오우 이것도 물드니까 예쁘고 요즘 제 것도 이렇게 콧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군생 한번 키워보셔야 돼요. 너무 귀엽고 색감도 예쁘고 문양이 이렇게 옆으로 짝짝짝 가져있는 모습이 너무 신기합니다. 2만 5천원에 소개해드리고요. 파우 카리아 금인데요. 가격은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유 너무너무 색감이 예쁘죠. 금이라서 금 부분이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너무 예뻐요. 이거는 콧대일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콧대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이거는 콧대가 살짝 진 것 같아요. 콧대 맞는 것 같아요. 오우 이렇게 예쁜 아이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 프랄리아도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작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콧대일까요? 콧대가 나와 있을까요? 이렇게 작은 이렇게 콩분에 살짝 농분에 심어놔도 예쁘네요. 이 아이들의 살짝 키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작은 콩분에 심어놔도 예쁜데요. 사장님은 이렇게 해서 심어놨는데요. 오우 너무 귀엽고 예뻐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만원합니다. 지금 이게 안쪽으로 풀분 안쪽으로 들어가져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안 비춰서 그러는데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심어놓으면 예쁘겠죠. 너무 괜찮은데요. 크리닉타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14,000원 하고요. 이 아이들도 보면 추설송처럼 색감도 핑크색에 이게 숨털이 살짝살짝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엽죠. 이런 아이들도 여기에서 꽃이 피면 예쁠 것 같은데 꽃은 피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구입하실 때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가격은 14,000원 하는데 콧대가 올라오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무거져서 이렇게 달달 달궈진 아이로 보입니다. 용비라는 아이가 이렇게 용비는 이렇게 길쭉하게 올라가네요. 옆에서 한번 보세요. 정말 모양이 특이하죠. 이거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져요.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져 있는데요. 오우 특이합니다. 어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어져 있을까요? 신기하네요. 용비 1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슈퍼노바도 이 아이들도 많이 무거진 아이들 같아요. 슈퍼노바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착하면서 이렇게 또 눈이 내린 것처럼 이런 모습도 있지만 정말 꽃이 많이 핍니다.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은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꽃이 너무너무 예뻐서 이 아이들도 한철 너무 봄에 꽃 대신 이런 아이들 꽃으로 보는 게 더 좋은 면도 있죠. 그래서 많이 또 봄에 인기가 좋습니다. 슈퍼노바 18,000원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묵둥이 소개해드리고요. 자태형도 요즘은 이렇게 가격 착한 아이들이 나와서 키울만 하죠. 자태형이 예전에는 묵은둥이들 한 5만원씩 나오다 보니까 빨리 이렇게 선택을 못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자구를 해서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나오니까 또 키울만한 것 같아요. 자태형도 가격 8,000원 하고요. 이런 아이들이 꽃이 피면 너무 예쁘잖아요. 꽃이 크게 피잖아요. 꽃대가 올라올까요?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8,000원에 또 손쉽게 한 번씩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브래비 카울도 이 정도 되는 아이거든요. 가격 엄청 착해졌죠. 이거 예전에 처음에 소개할 때 15만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가격에 따라서 구분이 많이 다르니까 이게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9분은 이 정도 됩니다. 노란 꽃이 피면 너무너무 예쁘죠. 제가 쇼츠에도 노란 꽃은 몇 번 올려드렸는데 이거 팔만은 합니다. 이거 브래비 카울은 아프리카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가유기가 있어도 이런 아이들을 한 번쯤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브래비 카울 8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프리카 식물 중에 반데리 에띠에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반데리 에띠에. 우리는 반데리를 많이 소개를 해드려야죠. 이런 아이들 지금 많이 무거워진 아이죠. 이게 보면 밑에 구근이 많이 이렇게 구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나무 목대가 많이 굵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그냥 우리가 반데리 소개를 해드리는 거하고 살짝 다르다고 합니다. 반데리 에띠에라는 아이는 이게 이제 하얀 꽃으로 목머리를 졌다가 핑크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핑크색이 이제 꽃이 계속 지고 지고 합니다. 이것도 묵은 퉁이가 되면은 이게 지금 가지도 묵어지면서 이렇게 늘어졌죠. 완전히 늘어지면서 이렇게 끝에 살짝 올라가 있으면 엄청 멋있더라고요. 일반 반데리하고 좀 다르게 반데리 에띠에는 꽃몽울이가 하얀색에서 핑크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살짝 농분에 야생화에 심을기 좋은 이런 화분이 훨씬 더 잘 어울리겠죠. 꽃 화분보다는 이런 화분이 자연스러운 화분이 훨씬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살짝 농분에 키우시는 게 훨씬 더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데리 에띠에 가격 착하죠. 4만 2천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특별하죠. 이렇게 이런 아이들하고 또 비슷한 듯 하면서도 또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요. 이름이 조금 깁니다. 슈도리도스 큐비포미스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4만 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꽃이 필까요?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꽃이 올라와져 있지는 않는데 호두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정말 아프리카 식물도 정말 다양하게 모양마다 정말 달라요. 볼수록 신기합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야생 습지야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프리카 야생 습지야라고 합니다. 이게 3만 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3만 원 하고요. 이거는 야생 습지야 남아프리카 이 아이는 남아프리카 되는데요. 이거는 4만 원 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좀 초록색이 있고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4만 원에 이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눈사람 모양으로 또 자구가 이렇게 커졌네요. 요즘 물들어서 그럴까요? 이렇게 보랏빛이 조금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4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습지야 군생인데요. 칠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칠두 한번 보셔요. 와 완전히 묵은 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면 고목처럼 나무 색감으로 살짝 브라운 톤이 이렇게 좀 강하게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묵어지면 이런 모습도 되나 봐요. 그리고 약간은 보랏빛이 있거든요. 오우 멋있게 올라가져 있는데요. 이 아이도 한번 보세요. 오우 엄청 이렇게 자구가 큰 아이들을 보니까는 아일나무에 열린 것 같아요. 이렇게 습지야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 칠두가 가격은 16만 8천 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셔서 또 보시고 구입도 해가시고요. 또 아프리카 식물도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은 구해달라고 하시면 구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도 그렇게도 이용해 보시고요. 구갑용도 이 사이즈별로 있습니다. 요즘 구갑용이 이렇게 입장이 올라와져 있어서 많이들 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구갑용은 이게 구근이죠. 구근. 구근 나무 모양으로 아주 멋진 아이들이거든요. 오늘은 선원다육식물원에서 또 아프리카 식물하고 대체적으로 하월시야 또 여름을 미리 준비하시라는 뜻으로 하월시야를 준비를 해 주셨네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